지금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이 되는 신앙에 아주 핵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어려워요 특별히 이번주 다음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나중에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구원의 복음, 바울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신앙,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신앙에는 다섯 가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라기보다는 교리나 우리 신앙을 해석하는 다섯 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보고 우리 신앙을 해석하게 되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믿음 솔라 휘데 셋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넷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다섯 가지 원칙이 우리 개신교 신앙을 해석하는 뼈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걸 원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구원의 도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떤 성인이 얘기하는 훌륭한 학자가 얘기하는 믿음의 도가 아니라 구원의 도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그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은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내가 보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은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동전 양면과 같아서 아주 바짝 붙어 있어요 구원의 도리가 사람의 행위나 선한 삶이나 공로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믿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도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뭐냐 물론 건강하게 살고 오래오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돈도 잘 벌고 재산도 불리고 명예도 얻고 많은 자손도 얻는 이 세상적인 복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당과 하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왔는데 사망이 왔는데 그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제 구원을 역사 속에서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은 너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 구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 신약에서도 사두바울은 그 상태를 의롭게 되는 상태 그게 구원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것 의롭게 된다는 건 또 뭐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세속적인 개념에서 의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내가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나쁘게 살지 않고 양심을 따라 살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차원에서 의리를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의 복 구원으로서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에덴 농산에서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세상이 불행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한 거거든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의예요 바른 상태 저스티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고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도덕적인 차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상의 성인 군자들은 도덕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적인 삶을 넘어선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처럼 사는 그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사는 그런 단계 그것을 성경은 의이라고 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 구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내게 임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방법을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내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모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보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믿었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부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고 자선을 약속했는데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됐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자식은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큰 상급이야 내가 내 방패야 그런데 자식은 안 주시고 뜬금없는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시고 주신다고 하는 자식을 빨리 주세요 왜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다 속으로 속으로 하나님 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 진짜 신실한 종이 있어요 자식 같은 종이 있어요 이 엘리에세를 대신 하나님 자신 없으시면 이 엘리에세를 대신 자식 삼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책까지 내놓았어요 답답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다른 말 주시지는 않고 자꾸 다른 말씀만 하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희망은 없어져 가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또 말씀하셔요 아니 아니야 나는 내 몸에서 낳은 자식으로 후계자를 삼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 그리고는 하늘을 보라고 해서 딱 보니까 요즘처럼 공예가 있어서 은하수가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셀 수 없는 그 별이 막 쏟아지는 밤에 딱 보라고 하시더니 야 저 별을 셀 수 있니? 오늘날의 기술로도 셀 수 없습니다 도대체가 몇 개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셀 수 있니? 셀 수 없죠 내가 셀 수 없는 저 별만큼 자선을 주겠다 바다에 모래알 셀 수 있니? 그것만큼 주겠다 정말 이럴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주셔도 돼 하나만 주셔도 돼 근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간적 논리 벗어난 일입니다 로직하지 않아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이런 로직하지 않은 상황 회전합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두 가지 반응 제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뚱딴지 같은 소리 말도 안 된다 하고 제끼예요 보통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로직하지 않은 그 말을 믿어버려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로직한 거 다 이해된 거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이야 아직 현실이 아닌데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직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버린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상황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내 논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무슨 대책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해가 다 되면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다 해석할 수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 초월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즉시하시는 말씀이 너는 의롭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약간 황당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정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고 천국이 있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아 쉽게 말하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말하면 좀 황당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약간 황당해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서 죽게 됐어요 원망 불평하다 그래서 시신이 그 광야에 너부러졌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료 대책으로 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긴 막대기에 달아 높이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 보고 쳐다보라고 해라 참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무슨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 물로 씻으라고 한다든가 무슨 고약을 하나 내려보내셔가지고 그걸 좀 나누라고 한다든가 어디 발려라고 한다든가 뭐 좀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구리빗만 들어서 달아놓고 그걸 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즉시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왜 바라봤어요? 황당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믿고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구약의 구리뱀은 신약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도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황당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조금 구원을 우아하게 제시하실 수 없었을까요? 우아하고 확실하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구원이 쉽냐 아니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인생의 절망이 그거 한 번 바라본다고 십자가 한 번 바라본다고 해결되냐? 말도 안 된다 양심적으로도 살고 율법도 지키고 선한 행위도 하고 고행도 하고 자선도 하고 뭔가 그럴 듯한 것을 해야 하고 구원을 준다고 하면 내가 쉽게 받아들이겠는데 그냥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니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어쩌다가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그런 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선인 줄 알지어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선 복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에 이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거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룰 텐데 그럼 하나님이 후에 주신 율법은 뭐냐 율법은 믿음보다 후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고 이 율법을 받은 모세는 한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첨가된 율법이 믿음의 도리를 패하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하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자가 없다 구원의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이었습니다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으로 믿음의 방법을 패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가 조금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조금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방법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바꾸시면 전 뒤집듯이 자꾸 이런 방법을 바꾸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강화시키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고 또 믿음의 구원을 강화시키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이 율법의 본래적 기능을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되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포로 전에는 율법 중심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했어요 성전, 다시 말하면 제사 중심의 신앙 생활이에요 율법도 있었지만 제사가 핵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켰지만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없고 그래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희생, 하나님의 은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율법은 더 악해지지 않도록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범할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온전히 지킬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을 때도 희생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도 드렸지만 너무 율법을 안 지키고 우상승배를 하다 보니까 그만 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70년 시간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심각한 각성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포로 생활 때부터 회당을 짓고 신화국이라고 하죠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는 드릴 수 없고 율법만 남았어요 그래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70년이 돼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토로 돌아와서 그들의 영적 생활을 인도한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에스라 공동체라고도 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철저한 율법적 신앙을 그들은 확보를 해요 그것을 주다이즘이라고 하고 그것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신앙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여우와 신앙입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에는 유대교가 돼요 이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켰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근절시켰어요 그 전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이후에는 우상 숭배가 그 땅에서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그러니까 회계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믿는 건 참 중요한데 지나치게 믿어버렸어요 반성을 해도 지나치게 하다 보면 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극률과 용서하심이 별로 필요 없는 종교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니까 나면서부터 생명 걸고 지키다 보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유대교의 오해입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받는 줄 알아서 옛날에도 그때도 지금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믿다가 그만 선을 넘으니까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방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거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우리까지도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관계없이 믿는 것 여러분 믿는 것은 율법과 관계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알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알았어요 배웠어요 믿기 전에 믿고 난 다음에 구약을 배운 거지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정하셨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는 그 방법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과도한 신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극게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는 믿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너무 자기 확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구원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의 문제입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바울이 틀렸습니까? 유대인들이 틀렸습니까? 유대인들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믿음을 대신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것도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신앙의 원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은혜와 한짝을 이룹니다 믿었다고 하는 건요 믿은 것 외에는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으면 그것은 대가죠 그것은 상급이고 월급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것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양심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선한 공적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속으로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았어 이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진짜 여기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양심적으로 살아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유하자면 대서양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선한 행동은 거기에 물방울 하나 같은 거예요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 선행 여러분 물방울 하나 정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런데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 놓고 바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에요 대서양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믿었더니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자기들의 율법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그 말에 쏟아가지고 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그럴듯하게 살았다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바울처럼 죄인의 개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맞짱 뜨려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또 양심적으로 살아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쉬워요 유대인들은 너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우리는 너무 저는 죄지타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황당해 보이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건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잘하다가 자기 잘난 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건 잘 못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말랐죠 감격이 사라졌죠 감사가 사라졌죠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내 의의가 자리 잡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슴에 철필로 새기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